전화하자. 우리가 여자가 생겼다. 여자가 이제 하자. 너무 생겼다. 너무 생겼다. 한 믿는 교수의 발표시키라고. 누가 상민이한테 카톡이나 남겨둬아. 다 앞으로 보내요. 이걸 다 녹화해서 보내주고 싶다. 출발하기 전에 이야기했다. 우와 나만 진실을 말하고 있지 우후 우후 오오오 오오오오 우와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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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원에서 병원에서 심야 와우씨 와우씨 야씨 와아다 무시라 등산대 아멘 와아 우와 와 힘들어 우와 와 힘들어 와 한 거 아니 와 힘내야 돼 우와 우와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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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앗 아 아 또 으 으 으 으 으 오 우와 우와 페이지가 안 돼 여 갈림길에서 밑으로 가면 어디로 나오는거에요? 맞습니다. 아 맞나요? 네네. 근데 거기가 좀 돌이 많아가지고 아... 자세히 오른마 맹몸이 아닙니다. 네. 자세히 오른마 맹몸이 아닙니다. 우와. 우와 이거 뭐야 여기였던거 같은데? 밑으로 가야돼 저기로 들어갔다네 가세요 제가 지금 체력이 털려갖고 아 이거 안되네 아 이거 안되네 오 역시 하시는구나 다시 봐 응 으악 여기가쇼 으아아아 아이고 오른쪽이 가니? 오른쪽이 가니 오른쪽이 가니 계시나요? 네 체력 방지 많이 됐다 아이고 체력 방지 안 돼 잘 체력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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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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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아 무아 아 아 아 모 아 아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